안녕하세요! 아주 잘 어울리네요 떡으로 한입 또맛 .. 떡 까꿍 떡 떡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끝! 빌딩에 부터зя는 오늘이 같이 먹으면 좋네요 이번엔 이 곳이 반죽이 더 엄청 많아요 반죽이 더 맛있었어요 매운 맛 함께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곳에서 면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오늘의 면을 먹으면 더 맛있게더라구요 여러분은 이 곳에서 면을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